안녕하세요. 슬비입니다. 오늘은 루피실로 만드는 배색이 포인트인 버킷을 준비해봤는데요. 가볍고 시원한 루피실을 사용해서 이렇게 송송송 구멍이 뚫린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버킷햇 같이 만들어보도록 할거에요. 단마다 무늬가 계속 계속 바뀌어서 지루함 없이 뜨실 수 있고 이렇게 배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버킷햇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두가지 샘플은 바탕실 한 볼, 배색실 한 볼 총 두 볼로 만들었구요. 왼쪽에 있는 이 샘플은 바탕실 한 볼에 배색실 두 볼 해서 총 세 볼로 만들었어요. 바탕실은 모두 아이보리 색상을 사용을 했는데요. 보시면 무늬가 한길긴뜨기를 메인으로 쓰지만 중간중간 구슬뜨기를 넣어서 얇은 실임에도 처지지 않고 탄탄하게 그리고 가볍게 만드실 수 있어요. 실 소요량을 보여드리자면 가장 많이 사용한 아이보리 배색실은 이 정도 남았는데요. 영상에서 저는 이 색상 여러분들이랑 같이 떠보도록 할건데 영상에서 다 뜨고 이만큼 남았어요. 영상을 찍으면서 손땀이 조금 느슨해져서 이 샘플이 사이즈가 가장 크게 나왔는데요. 큰 사이즈도 실이 이 정도 남을 정도로 소요가 된 점 참고해주시구요. 샘플은 전부 다 머리둘레 57에서 58cm 정도로 나왔고, 혹시나 조금 더 작게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손땀을 쫀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자 같은 경우에는 코수로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땀으로 조절해주시거나 바늘 사이즈로 조절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랑 비슷한 사이즈로 그리고 너무 얇지 않고 탄탄한 모자를 만드시려면 저랑 비슷한 기법으로 떠주셔야 하는데, 루피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넓은 종이실이에요. 뜨실 때 실을 약간 펴면서 떠주시고, 또 실 끌어올 때 넉넉하게 끌어와주신 다음, 타이트하게 매듭을 잡아주셔야 이렇게 통통한 무늬의 한길긴뜨기와 구슬뜨기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부 한 1단에서 3단 정도는 제가 자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뜨면 좋은지 계속 설명을 드리니까요. 꼭 소리 키면서 같이 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철에 사용하시기에도 정말 정말 가볍고 시원하고 무엇보다 핏이 정말 예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물 어떤 게 필요한지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루피 2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바탕색 한 볼과 배색 한 볼 이렇게 두 가지 색 버전으로 떠보도록 할 거고요. 바탕색은 47번, 배색은 41번으로 준비했어요. 혹시라도 손땀이 많이 넉넉하신 분들이나 또는 세 가지 배색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바늘은 6호 코반을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이 모자 같은 경우에는 코수로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늘 호수 또는 손땀으로 사이즈 조절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실 잘라줄 가위랑 정리해줄 돗바늘 한 개 정도 필요하고요. 마커도 하나 정도 있으면 척코 표시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자다 보니까 머리 둘레에 맞게 떠줘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저랑 단에서 길이 체크를 꼭 해줄 거예요. 그때 필요한 줄자도 함께 준비해주시고요. 이 화면에는 없지만 스팀 다리미도 필수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종이실 같은 경우에는 완성 후에 스팀으로 모양을 잡지 않으면 완성도에서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팀 다리미도 꼭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코잡기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험볼 추가해서 세 가지 색상으로 뜨시는 분들은 이 샘플 참고해서 떠주시거나 자유롭게 배색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영상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떠볼 거지만 세 가지 색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 갈색을 추가했다는 가정하에 저는 여기 3단과 이렇게 중간중간 동글동글 짧은뜨기와 사슬 들어가는 부분에만 사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이보리 색상은 똑같이 떠주는 위치 다 동일하게 떠줬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샘플에 이 베이지 색상 들어가는 부분에서만 변형을 준 거예요. 아이보리 색상은 소요량이 동일하고 그리고 배색이 들어가는 부분만 달라지기 때문에 이 샘플 참고해주시거나 여러분이 자유롭게 배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담이 많이 크신 분들은 이 아이보리 실이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보리 들어가는 위치에 새로운 배색 색깔을 추가해서 떠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떠보도록 할게요. 겉에 있는 두 개의 끈을 풀러주시고요. 안쪽에서 실을 한 가닥 잡아오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풀릴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비닐팩 같은 데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탕실의 경우는 한 볼에 거의 다 사용하고요. 배색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남으니까 이 점 참고해주세요. 손에 걸어주시고요. 매직링으로 시작해주도록 할게요. 한번 꼬아주시고 요코 코바늘 가져와주시면 됩니다. 요 상태로 매직링 안에 바늘 넣고 그대로 끌고 와주세요.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시고요. 가운데에 매직링 안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버커로 첫 코 표시해주시고요. 이 매직링 안으로 짧은뜨기 6개 더 넣어서 총 7개 떠주도록 할게요. 1, 2, 3, 4 뜨실 때 너무 쫀쫀하게 뜨면 이 종이가 전부 다 접어지면서 저랑 손따이 맞지 않게 돼요. 저는 뜰 때 이렇게 어느 정도 종이가 펴지도록 손으로 잘 잡아주면서 뜨고요. 너무 세게 뜨지 않게끔 실을 넉넉하게 끌어온 다음에 매듭을 살짝 타이트하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저랑 손따 비슷하게 뜨실 수 있고 종이가 펴지면서 너무 얇지 않고 적당히 통통한 편물이 나오게 돼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떴으니까요. 여섯 개 일곱 개 일곱 개까지 떠줬고요. 꼬리실 살살 잡아당겨서 매직링을 조여줍니다. 이렇게 조여진 상태로 마커 제거해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면 되는데요. 2단에서는 바탕 색깔로 떠줄 거기 때문에 바탕 실을 가져와줍니다. 여기서 단마다 실을 교체해가면서 뜨는데요. 만약에 빼뜨기 하면서 실을 바꾸지 않고 그냥 잘라서 실을 다시 연결해서 쓰게 되면 실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빼뜨기로 실을 이렇게 교체해주면서 뜨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2단 가보도록 할 건데요. 빼뜨기 하면서 실 색상이 바뀌었으니까 2단에서는 이 아이보리 색상으로 떠주는 거예요. 2단에서는 한길긴뜨기가 나오는데요. 한길긴뜨기 뜨실 때 저랑 같은 방법으로 뜨셔야지 안 그러면 손땀 차이도 나게 되고 편물 자체도 좀 납작하고 한길긴뜨기가 얇게 나오게 되면 모자가 힘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뜨는 방법을 똑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기둥사슬 두 개에 올려주시고요. 2단에서는 한길긴뜨기를 구슬뜨기로 떠줄 건데 구슬뜨기 뜰 때 이 기둥사슬 두 개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대체해주는 거예요. 이 상태로 바늘에 실 감아서 같은 자리 우리가 빼뜨기 해줬던 자리에 그대로 바늘 넣어주세요. 꼬리실은 감아서 떠주도록 할게요. 끌고 올 때 넉넉하게 끌고 와주시고요. 감아서 두 가닥만 통과 그리고 한 번 더 바늘에 실 감고 같은 자리 들어가서 끌고 넉넉하게 끌고 나와야 해요. 그 상태로 두 가닥만 통과하는데 저는 뜨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실이 펴지는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떠주셔야지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통통하게 나옵니다. 기둥사슬 두 개랑 반쪽짜리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있어서 지금 세 코가 되었는데요. 한길긴뜨기 세 코 구슬뜨기를 기둥사슬과 두 코 구슬뜨기로 만들어 준 거예요. 감아서 한 번에 세 가닥 통과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 코에 마커로 첫 코 표시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두 개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가 한 세트인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기둥사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완벽한 세트로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세트로 두 번째 코부터 마지막 코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 감고 바로 옆에 코로 넘어가주세요. 옆에 코에 바늘 넣어서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구슬뜨기 떠주실 거예요. 끌고 나와서 넉넉하게 빼준 다음 감아서 두 가닥만 통과해주시고요. 한 코 구슬뜨기 한 거고요. 바늘을 다시 실 감고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넉넉하게 끌고 나온 다음 두 가닥 통과 두 코 구슬뜨기 바늘에 다시 한 번 실 감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넉넉하게 끌고 온 다음 두 가닥만 통과해서 하나 둘 세 개의 반쪽짜리 한길긴뜨기가 있고요. 넉넉하게 실을 끌고 오고 손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뜨기 때문에 한길긴뜨기가 통통하게 나온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길쭉하고 통통하게 나와야지 저랑 비슷한 사이즈를 모자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바늘에 실 감아서 바늘에 걸린 네 가닥을 전부 다 통과해 주시는데요. 여기서는 살짝 타이트하게 해주셔야 모양이 무너지지 않고 여기 편물은 통통한데 쫀쫀하게 뜨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슬 두 개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남았는데요. 방금 한 세트를 다섯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옆에 코에 바늘 넣어서 넉넉하게 끌고 온 다음 두 가닥 통과 바늘 넣고 넉넉하게 끌고 온 다음 두 가닥 통과 한 번 더 끌고 와서 두 가닥 통과 바늘에 세 가닥 그리고 원래 있던 한 가닥 까지 해서 총 네 가닥 걸려 있고요. 감아서 한 번에 통과한 다음 약간 당겨서 살짝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사슬 두 개까지 자, 요 세트 마커 근처까지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처음 만들었던 요 기둥 사슬 두 개와 반쪽짜리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합친 요 세 코 구슬뜨기 포함해서 총 일곱 개의 꽃잎이 나오면 돼요. 반복해서 마커 근처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트 세 코 구슬뜨기랑 사슬 두 개까지 해줬고요. 자, 여기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배색 실이 있어요. 긴 실을 살짝 잡아당겨서 여기 사이를 조금 타이트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가로줄은 빼뜨기 코고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면 안됩니다. 자, 이렇게 꼬리실도 한 번 더 살짝 당겨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꽃잎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다음 단 시작을 할 때 한 번 더 자리를 이동을 해서 시작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이 다음 구멍 이 다음 구멍 보이시죠? 사슬 두 개로 만들어진 구멍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바늘 넣어주시고 다시 배색 실 가져와서 이 실로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 바꿔가면서 떠주시면 되고요. 이 구슬뜨기를 끝날 때 빼뜨기를 애초에 이 배색실로 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보여드리자면 여기 빼뜨기 해주는 부분에서 바늘 찔러주고 배색실로 가져와서 이렇게 교체해주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옆으로 한 번 더 빼뜨기로 자리 이동할 때 이 자리에 아이보리색이 오냐 아니면 베이지색이 오냐 그 차이인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신 대로 마지막 빼뜨기 하실 때 해주셔도 되고 자리 이동할 때 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 뜨고 남은 꼬리실들은 잘라서 정리를 해줄 거고요. 매직링 조여줬던 이 실은 나중에 돗바늘로 정리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빼뜨기로 자리 이동해서 사슬 두 개 만든 구멍으로 지금 코가 이동을 했고요. 3단 해주도록 할게요. 3단은 기둥사슬 두 개 세워주시고요. 똑같은 구슬뜨기처럼 떠주시는데 이번에는 두 코만 떠주시면 돼요. 우리가 세 코 구슬뜨기를 해줬는데요. 이번 단에서는 두 코 구슬뜨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 감아서 이 사슬 구멍에다 떠주는 거예요. 사슬 구멍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떠줄게요. 자, 여기서 한길긴뜨기도 마찬가지로 실 끌어올 때 이렇게 넉넉하게 끌고 와주시고요. 또 한길긴뜨기 뜨고 매듭은 살짝 타이트하게 해야 이렇게 통통하게 잘 나옵니다. 한길긴뜨기 두 코 구슬뜨기를 기둥사슬 여기 두 개짜리 하나와 한길긴뜨기 하나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사슬 두 개 떠주시고 같은 자리에 이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한길긴뜨기 두 코 구슬뜨기 떠줄 건데 이번에는 기둥사슬 없이 완전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늘에 실 감은 상태로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실 넉넉하게 끌고 온 다음 한 번 통과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넉넉하게 끌고 와서 또 한 번 통과해서 통통한 한길긴뜨기 반쪽 자리가 두 개 있고 바늘에 실은 세 가닥 걸려 있어요. 이 상태로 감아서 한 번에 통과해주고 매듭은 살짝 타이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또 사슬 하나 두 개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세트를 계속 이 구멍마다 반복해주시면 되는데요. 구멍 안에 한길긴뜨기 두 코 구슬뜨기 하나 떠주시고 사슬 두 개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코 구슬뜨기 하나 떠주고요. 이 다음 구멍으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사슬 두 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두 코 구슬뜨기 뜨실 때 실 넉넉하게 끌고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슬뜨기 하나 떠주고 사슬 두 개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구슬뜨기 떠주고 다음 구멍 넘어갈 때도 사슬 두 개 이렇게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에 계속 사슬 두 개 들어가는 거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트 같은 자리에도 구슬뜨기 떠주시고요. 그리고 사슬 두 개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만들어준 구슬뜨기와 마지막에 만들어준 구슬뜨기 사이에도 사슬 두 개로 이렇게 공간이 생겼고요. 마커 표시해준 첫 코 자리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셔도 되는데 해주셔야 하는데 이때 또 이 베이지색 또는 아이보리색으로 해주시면 돼요.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색깔 바꿔서 저는 빼뜨기로 색상을 교체해줬고요. 3단 떴을 때 약간 이런 모양이 나와요. 보시면 보시면 많이 이렇게 좀 오목한 모양이 되는데요. 점점 뜨면 뜰수록 약간 더 퍼지고 정수리 부분은 특히나 조금 더 동근 모양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스팀으로 정리할 때 모양 잡아주시면 되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4단 해보도록 할게요. 4단에서도 빼뜨기로 이제 자리를 이동을 해줄 건데요. 이 사슬 두 개로 만들어준 구멍 보이실 거예요. 왼쪽으로 한번 빼뜨기해서 자리 이동 해주시면 되고요. 기둥사슬 세 개 세워줄게요. 하나 둘 셋 세워주시고 세 번째 기둥사슬의 마커로 첫 코 표시 해줍니다. 이 기둥사슬 세 개는 한길긴뜨기 한 개를 대체해주는 기둥사슬이고요. 우리가 이 사슬 두 개로 만들어준 구멍마다 한길긴뜨기를 세 개씩 넣어줄 거예요. 지금 기둥사슬 세 개로 대체해줬으니까 이 자리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만 떠주시면 되겠죠. 넉넉하게 실 끌고 와서 한길긴뜨기 하나 한 번 더 바늘에 실 감아서 같은 자리에 넉넉하게 끌고 온 다음 한길긴뜨기 한 번 더 해서 기둥사슬 포함해서 한길긴뜨기를 총 지금 세 개 넣어준 것처럼 됐죠. 이제 옆에 코로 넘어갈 때 사슬 한 개 해주시면 돼요. 또 사슬 두 개 구멍에 바늘 넣어서 넉넉하게 한길긴뜨기 하나 넉넉하게 끌고 와서 둘 넉넉하게 끌고 와서 셋 옆에 코로 넘어갈 때 사슬 하나 자 이렇게 구슬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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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있는 사슬 두 개 공간에 전부 다 떠주시면 돼요.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요. 계속 반복해보시고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트 한길긴뜨기 세 개와 사슬 하나로 끝이 났고요. 마커 제거해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빼뜨기 자리하면서 실 색상 교체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 색상 교체해주시고 한 번 더 옆에 코 그러니까 가장 가운데 있는 한길긴뜨기가 되겠죠?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 한 번 더 빼뜨기 하면서 자리 이동해주시고요. 이렇게 5단도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5단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구슬뜨기를 사용해서 떠주도록 할 건데요. 기둥사슬 두 개 세워주시고 세 코 구슬뜨기가 한 문이기 때문에 첫 코에서는 이렇게 기둥사슬 두 개 해주고 두 코 구슬뜨기만 해주도록 할게요. 바늘에 실 감고 그대로 같은 자리 두 번째 한길긴뜨기가 되겠죠? 두 번째 한길긴뜨기에 바늘 넣어서 실 넉넉하게 끌어온 다음 두 가닥 통과 한 번 더 넉넉하게 끌어온 다음 두 가닥 통과 이렇게 해서 기둥사슬 두 개와 반쪽 자리 한길긴뜨기 두 개로 세 코 구슬뜨기처럼 만들어줬고요. 감아서 한 번에 통과해주시고 첫 코 자리에 마커 걸어서 첫 코 표시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옆에 세트로 넘어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 감아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단에서는 전부 다 두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다가 바늘 이렇게 넣어서 떠주시면 돼요. 끌고 와서 넉넉하게 끌고 온 다음 두 가닥 통과 두 가닥 통과 두 가닥 통과해서 세 코 구슬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세 코 구슬뜨기를 이 한 자리에 한 번 더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한 번 더 넣기 전에 사슬을 네 개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떠주신 다음에 다시 한 번 같은 자리에 반을 넣어서 세 코 구슬뜨기 떠줄게요. 한 자리에 여러 코가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타이트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실을 계속 넉넉하게 끌어와서 통통한 한길긴뜨기 세 코 구슬뜨기 떠주시고 매듭은 살짝 타이트하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코 구슬뜨기 있고 이 사이에는 사슬 네 개가 있어요. 이제 또 옆에 코로 넘어가주시면 되겠죠. 옆에 코는 이 가운데에 있는 한길긴뜨기 머리 코가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옆에 코가 아니라요. 계속 코 넣어주는 위치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 둘 세 개의 한길긴뜨기 중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 떠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코로 넘어갈 때는 사슬 네 개 하지 않고 구슬뜨기 해준 상태로 바로 넘어가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코 구슬뜨기 매듭 약간 타이트하게 해주시고 사슬 네 개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하나 둘 둘 셋 이렇게 반쪽짜리 통통한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한 번에 통과해서 매듭은 약간 당겨서 타이트하게 해주시면 또 이렇게 무늬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한 잎사귀처럼 돼 있고 가운데 사슬 네 개가 돼 있죠? 자 이 세트를 여기 마커 근처까지 반복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지금 무늬를 반쪽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코 해주시고 여기 반쪽 무늬 만들어준 다음 사슬 네 개로 마무리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가운데 두 번째에 있는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 계속 코를 떠주시면 되는데 한 코에 한 코에 세 코 구슬뜨기를 두 개 넣으면 총 여섯 코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가 좀 늘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무늬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 떴을 때 자연스럽게 볼록한 모양이 되도록 사슬 네 개까지 가운데 꼭 넣어주시면서 마커 근처까지 떠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트 세 코 구슬뜨기까지 해줬고요. 저희가 처음에 떠줬던 이렇게 반쪽짜리 구슬뜨기 하나 있죠. 이 코에 넘어가서 같은 자리에 구슬뜨기 한 개 해주시고요. 사슬 네 개로 마무리 해줄게요. 이렇게 사슬 네 개까지 해준 다음 마커 제거 해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그냥 이 실로 빼뜨기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구멍까지 또 빼뜨기로 자리 이동을 할 건데요. 빼뜨기를 해주면 아이보리색이 좀 일찍 오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이 다음 구슬뜨기 머리 코에 바늘 넣어서 아이보리색 실로 빼뜨기 한 번 그리고 사슬 네 개로 만든 구멍으로 한 번 더 빼뜨기해서 자리 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5단이 끝이 났고 6단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뜨실 때 꼭 편물이 겉에 방향이 있으면 이렇게 말리도록 손으로 잘 잡으면서 떠주셔야 해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떠주시거나 하면 마지막에 모양 잡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살짝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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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랗게 말리도록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지금 사슬 4개로 만들어준 구멍에 6단 바로 떠주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3개 세워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3개의 기둥사슬은 한길긴뜨기 1코를 대체하는 사슬이고 이번 단 6단 세트는 4개의 사슬 구멍에 한길긴뜨기를 6개 떠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둥사슬 3개로 1코 떠줬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5개 떠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실 약간 펴면서 넉넉하게 끌어온 다음 한길긴뜨기 1 2 3 4 5 이렇게 5개 한길긴뜨기를 떠줬고 기둥사슬 포함해서 1 2 3 4 5 6 코가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한 세트 해주셨으면 옆에 세트로 그냥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또 한길긴뜨기 6개 떠주시면 됩니다. 실 넉넉하게 잘 펴면서 끌어와주시고 한길긴뜨기 하나 꼭 이렇게 넉넉하게 실을 끌어올 때는 매듭을 타이트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모자 전체적으로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단 뜰 때까지 꼭 이렇게 넉넉하게 끌어오셨으면 매듭은 살짝 타이트하게 잡아주셔야 쉐입이 예쁘게 잡혀요. 지금 한길긴뜨기 2개 했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사슬 4개 구멍에 한길긴뜨기 6개 오도록 모든 세트 쭉 떠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떠보시고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트 한길긴뜨기 6개 까지 떠준 모습이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말리는 느낌으로 완성이 되실 거예요. 첫 코 자리에 바늘 넣어주시고 빼뜨기 해주시면 되는데 색상 교체하면서 빼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땡겨준 상태로 옆에 코로 한 번 더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자리 이동 해주시고요. 이제 7단 바로 해보도록 할 건데요. 기둥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같은 자리 빼뜨기로 자리 이동 해준 하나 둘 두 번째 코 에요. 하나 둘 두 번째 코 짧은 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마커로 첫 코 표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슬 두 개 떠줄게요. 사슬 두 개 떠줬으니까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두 코 건너서 다섯 번째 코 보시면 다섯 번째 코에 이대로 바늘 넣어주시고 짧은 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우리가 한길긴뜨기 여기는 첫 코 니까 기둥 사슬 세 개랑 한길긴뜨기 다섯 개지만 그냥 한길긴뜨기 여섯 개라고 쳤을 때 양 옆에 하나 둘 하나 둘 두 번째 머리 코 짧은 뜨기가 하나 씩 있는 거고요. 이 사이에는 사슬 두 개 있고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두 코도 건너뛰워 준 상태 에요.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 이 옆에 코로 넘어갈 때는 사슬 세 개 떠줄게요.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 떠준 다음에 처음 세트와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에 반을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두 번째 두 번째 한길긴뜨기 짧은 뜨기 하나 이번엔 사슬 두 개 하나 둘 떠주고 하나 두 코 그대로 건너 뛰어준 다음 왼쪽에서 하나 둘 두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 짧은 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두 코 비어있고 왼쪽에서 하나 두 번째 코 오른쪽에서 하나 두 번째 코에 짧은 뜨기 떠준 다음 이 사이에는 사슬 두 개 있는 거고요. 이 세트와 세트를 건너 뛸 때는 사슬 세 개를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다음 세트로 넘어가는 거니까 사슬 세 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하나 두 번째 코에 짧은 뜨기 그리고 사슬 두 개 마찬가지로 하나 둘 두 번째 머리 코에 짧은 뜨기 이런 식으로 세트 쭉 마커까지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슬 세 개로 세트가 끝이 나고요. 마커 마커 제거 해 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바늘 넣어 주신 다음 바탕실 가져와서 빼뜨기 해 주도록 할게요. 점점 이렇게 좀 동그랗게 말리는 모양이 됐을 텐데요. 지금 저희가 종이실 특성상 모양이 완전히 고르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어느 부분은 이렇게 조금 더 경사가 져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7단까지 떴을 때 이런 모양이 됐고요. 8단 다 뜨면 이제 뚜껑 부분이 끝이 나고 8단 다 뜬 다음에 몸통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부분 한번 스팀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색상 교체하면서 해줬고요. 요 사슬 하나 두개로 만든 구멍 있을 거예요. 이 구멍으로 빼뜨기로 자리 이동 시켜주시면 되고 8단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기둥 사슬 세 개 해주신 다음 세 번째 기둥 사슬에 첫 코 표시 해주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4단에서 했던 것처럼 한길긴뜨기 3개와 사슬 하나를 반복 해주시면 돼요. 지금 기둥 사슬 3개로 한 코를 대체 해줬으니까요. 이 구멍에는 한길긴뜨기 2개만 해줄게요. 하나 같은 자리 한 번 더 둘 해서 3코를 만들어줬고 옆에 코로 넘어가면서 사슬 하나 지금 구멍이 사슬 2개 사슬 3개가 번갈아서 나오는데요. 전부 다 똑같이 한길긴뜨기 3개 떠주시면 돼요. 사슬 하나 해준 다음 옆에 구멍에 한길긴뜨기 3개 또 사슬 하나 또 옆에 코로 넘어가서 한길긴뜨기 3개 또 사슬 하나 쭉 한길긴뜨기 3개와 사슬 1개 반복하시면서 마커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요. 각자 떠보고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트 한길긴뜨기 3개와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마커 제거해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배색실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8단까지 다 뜬 상태고 이제 머리 뚜껑 부분은 다 떠준 거예요. 이렇게 어느정도 스팀으로 편물을 정리한 다음에 모자의 지름을 재주시면 되는데요. 샘플은 17.5에서 18cm 정도로 지름이 나왔고 이렇게 했을 때 머리 둘레는 57 정도 돼요. 만약에 지름이 더 크면 모자의 머리 둘레가 더 커지겠죠? 여러분 지름에 3.14 정도 곱해주시면 전체적인 머리 둘레가 나오니까요. 여기에 따라서 손땀을 조절해주시거나 바늘 호수를 바꿔서 다시 떠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어느정도 다 떠졌으면 지금 편물이 고르게 펴져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이렇게 볼록한 상태로 계속 떠주는 건 맞지만 좀 울퉁불퉁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르게 동그랗게 편물을 한번 정리해주고 지름을 잰 다음에 몸판을 떠주도록 할 건데요. 스팀은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긴 어렵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 겉에서 스팀을 해주셔도 되는데 이제 모자 머리 모형 같은 동그란 데에다가 두고서 해주시면 좋지만 가정 가정에는 그런게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엎어주시고 안쪽에서 이렇게 동글동글 돌려가면서 스팀을 해주시면 되고 이 위에 매직 링 중심 부분은 더 볼록하게 튀어나왔을 거예요. 이 부분은 바닥에 좀 가볍게 이런 식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고르게 스팀을 해주시고 그리고 좀 말려주시면 이 머리 정수리 부분이 판판하면서 고르고 동그랗게 펴질 거예요. 이거를 완벽하게 납작하게 눌러서 해주시면 절대 안되고요. 어느정도 동그란 모양이 잘 유지가 되도록 손으로 잘 만져주시면서 스팀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으로 편물 가볍게 정리하고 온 상태고요. 옆에서 봤을 때 동그란 모양이 잘 잡혀 있으면서 고르게 잘 펴진 모습이고 윗부분에도 볼록하게 튀어나왔던 부분을 안쪽에서 잘 눌러주고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납작하고 둥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줬어요. 만약에 편물이 너무 펴지시는 분들은 뛸 때 너무 느슨하게 떠주신 거거든요. 손 땀 조절 다시 하면서 떠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바늘 사이즈로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놓도록 지름 한 번 재보도록 할게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름을 쟀을 때 17.5에서 18cm 정도 나오면 되고요. 저도 거의 18cm 정도 나오는 정도예요. 이 두 가지 샘플 같은 경우에는 17.5로 나왔는데요.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 더 느슨하게 뜨다 보니 18cm 정도 나왔는데 18cm 17.5cm 모두 성인 여자분이 쓰기에는 딱 적당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서 다음 단부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9단부터는 몸통을 떠주는 건데요. 9단부터 그리고 16단까지 총 8단 정도 떠볼 건데 8단 중에 4단이 한 세트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4단을 한 번 더 번복해서 16단까지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9단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로 마지막 코 떠준 상태이고요. 한 번 더 빼뜨기 하면서 자리 이동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가운데 코로 코가 옮겨간 상황이고 이제 9단 해보도록 할 건데요. 9단의 기법은 우리가 9, 8, 7, 6, 5 5단에서 떠줬던 이 구슬뜨기 기법과 동일하게 떠주는데요. 가운데 사슬 개수만 달라집니다. 똑같이 3코 구슬뜨기 떠주는데 처음 시작은 기둥사슬을 세워줄 거기 때문에 2코 구슬뜨기로 떠주시면 되겠죠? 같은 자리 두 번째 코예요. 두 번째 코 머리 코에 계속해서 바늘 넣어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떠주시면 되고 이 첫 번째 코에 마커로 첫 코 표시 해주신 다음 옆의 코로 바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코 떠주고 옆에 코 옆에 넘어갈 때는 사슬 없이 바로 넘어가 줬어요. 옆에 코에 보시면 하나, 둘, 세 개의 한길긴뜨기 중 가장 가운데 코에 계속 떠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늘 넣어준 다음 한길긴뜨기 세 코 구슬뜨기 세 코 구슬뜨기 하나 떠준 다음 매듭은 살짝 타이트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5단에서는 가운데 사슬 4개 떠줬다면 9단에서는 가운데 사슬 2개만 떠주시면 돼요. 2개만 떠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사슬 너무 타이트하게 해주시면 몸통이 몸통이 일자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말리면서 내려가겠죠? 그 점 주의하시면서 사슬 너무 타이트해지지 않도록 적당히 여유있게 떠주시고요. 다시 한번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세 코 구슬뜨기 하나 둘 셋 그리고 한 번에 통과해서 약간 타이트하게 마무리 해주시면 이게 이번 단 한 세트예요. 다음 세트 넘어갈 때 또 하나 둘 세 개 한길긴뜨기 중 두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또 세 코 구슬뜨기 하나 떠주시고 사슬 타이트해지지 타이트해지지 않게 두 개 떠주신 다음 같은 자리에 또 한길긴뜨기 세 개 세 코 구슬뜨기 하나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세트 해봤는데요. 이 세트 쭉 반복 해주시면서 마커까지 떠주시면 돼요. 어려운 기법은 아니고 5단에서 했던 규칙이지만 사슬 개수만 달라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떠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 모자 몸통 부분이 너무 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한길긴뜨기를 통통하게 떠주시되 약간만 원래 뜨던 것보다 살짝 더 짧게 떠주시면 전체 길이를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저는 모자 만들 때 너무 길게 만들지는 않지만 머리가 정말 작으신 분들은 길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자는 코수랑 단수로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길긴뜨기 바디를 조금 짧게 해서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쭉 떠서 여기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세트까지 해주셨으면 첫 코 두번째 있는 코 에 다시 바늘 넣어서 반쪽짜리 세트 마무리 해주고 끝내주도록 할게요. 또 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사슬 두개로 단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마커 제거 해주신 다음 마커 있던 자리에 원래 쓰던 실로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빼뜨기 두번 더 해서 자리 이동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몸통으로 내려가는데 1차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조금 더 퍼지는 모양이 돼요. 10단에서 바로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9단에서 바로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10단 정도 뜨다 보면 이게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게 돼서 9단 뜨셨을 때 좀 더 퍼지는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이 고요.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펴시면 안되고 안쪽으로 약간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떠주시는 게 나중에 모양 잡기에 훨씬 편합니다. 여기 뜬 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안쪽으로 내만져가면서 떠주시면 더 나중에 모양 잡기 편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해주셨으면 바로 옆에 있는 세코 구슬뜨기 머리 코에 바늘 찔러주시고 바탕실 가져오셔서 바탕실로 빼뜨기 한 번 그리고 사슬 두 개로 만든 구멍에 바늘 찔러서 한 번 더 빼뜨기 해서 자리 이동시켜주신 다음 10단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10단에서는 기둥 사슬 3개 올려주시고 이 3개의 기둥 사슬은 한길긴뜨기 1개를 대체를 해주는 건데요. 보시면 우리 이렇게 사슬 4개로 만든 구멍에 한길긴뜨기 6개 만들어줬던 세트 있어요. 이 세트를 한 번 더 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사슬 4개를 여기서는 사슬 2개로 떠줬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개수도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서는 한길긴뜨기 6개를 떠줬다면 이번 10단에서는 한길긴뜨기 5개 떠주도록 할 거예요. 기둥 사슬 3개로 한길긴뜨기 1개를 대체해줬으니까 첫 번째 세트에는 4개만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기둥 사슬 3개까지 포함해서 총 5코 만들어줬고요. 사슬 2개 구멍에 한길긴뜨기 총 5개씩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코로 이동해서 한길긴뜨기 5개 둘 셋 넷 다섯 개 떠주시고요. 모든 코 전부 다 한길긴뜨기 5개씩 쭉 떠서 마커 근처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슬 구멍에 한길긴뜨기 5개씩 넣어주고 왔고요. 이번 단 떴을 때도 이렇게 퍼지는 모양이 나오는데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점점 퍼지는 것 같아도 다음 단을 뜨면서 다음 단을 뜨면서 이 9, 10단이 이렇게 좀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이번 단 빼뜨기로 마무리하면서 다음 단으로 바로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마커 표시해놓은 세 번째 기둥 사슬 머리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요. 그대로 쓰던 실로 빼뜨기 해주시고 그 옆에 코도 바늘로 찔러서 빼뜨기 해주시는데 배색 실로 빼뜨기 한 번 그리고 가장 가운데 코 한 번 더 바늘로 찔러서 빼뜨기 이렇게 해서 자리 이동 두 번 해줬어요. 이번 단은 기둥 사슬 한 번 세워주시고 첫 코 자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해준 상태에서 마커 꽂아서 첫 코 표시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세 개 해주신 다음 그 옆에 세트로 넘어가서 한길긴뜨기 다섯 개 중에 세 번째 가장 가운데 있는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에 사슬 세 개 있고요. 또 사슬 하나, 둘, 셋 이때 사슬도 너무 느슨해지지도 않고 또 너무 타이트해지지 않게 적당히 떠주셔야 해요. 그 다음 세트로 넘어가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번째 가장 가운데 있는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이렇게 퍼져있던 이 부채꼴 모양이 조금 모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9단, 10단이 아래로 좀 꺾이게 됩니다. 사슬 세 개 가운데 코에 짧은뜨기 하나 이 세트 마커까지 쭉 반복해주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각자 해보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트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또 사슬 세 번 해주시면 되고요. 마커 제거해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바늘 넣고 바탕실 끌어와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떴을 때 안쪽으로 이렇게 편물이 좀 말려지면서 몸통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단만 떴을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진 않고 좀 편물이 이런 식으로 살짝 우글우글 할 거예요.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음 단 그리고 그 다음 세트 계속 뜨면서 조금 정돈이 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스팀으로 꼭 모양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너무 거슬리시는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살짝 조물조물하면서 모양을 잡아가면서 떠주셔도 되는데 스팀으로 모양이 금방 잡히니까요. 다음 단 이어서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슬 세 개로 만들어준 구멍으로 바늘 넣어서 한 번 더 빼뜨기해서 자리 이동해주시면 되고요. 기둥 사슬 세 개 세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기둥 사슬에 마커 꽂아서 첫 코 표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사슬 세 개로 만들어준 구멍에 한길긴뜨기 세 개 넣어주시면 되는데 첫 코에는 지금 기둥 사슬로 한길긴뜨기 한 개를 대체했으니까요. 두 개만 해주도록 할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해서 기둥 사슬 포함해서 세 개의 코가 떠졌고요. 사슬 하나로 옆에 코로 넘어가줍니다. 다시 바늘에 실 감고 한길긴뜨기 세 개 또 사슬 한 개 또 옆에 구멍에 넘어가서 한길긴뜨기 세 개 이 세트 계속 반복해주시면 되고요. 어려운 세트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뜨면서 했던 기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세트 마커까지 반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트 한길긴뜨기 세 개 그리고 사슬 한 개로 끝내주시면 되고요. 마커 제거해주시고 배색실로 이렇게 빼뜨기해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떴을 때 편물이 완전 고르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제 또 무늬 단을 들어가면서 이 마지막 단 떴던 부분이 조금 더 펴지게 돼요.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중간중간 스팀하면서 뜨실 분들은요. 스팀하실 때 겉에서 하시기보다는 안쪽에 이렇게 두고 밑에를 눌러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모양을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지금 12단까지 해봤는데요. 12단까지 했을 때 이 매직링부터 쭉 전체 길이를 재자면 저는 12.5에서 13cm 정도 나와요. 손담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매직링부터 해서 길이를 재자면 13cm 정도 나왔고요. 다른 두 가지 샘플은 전부 다 12.5cm 정도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을 찍으면서 뜨기 때문에 손에 힘을 많이 주기가 어려워서 조금 더 느슨하게 떠진 점 참고해주시고요. 자 13단부터 16단까지 또 4단 떠볼 건데 저희가 방금 떴던 9단부터 12단을 한 번 더 똑같이 반복해주시는 거예요. 자 저희가 9단은 이렇게 구슬뜨기로 떠줬던 단이에요. 자 이 단 보시면 전단이 똑같이 한길긴뜨기 3개랑 사슬 하나였죠.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시작해주시면 돼요. 옆에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로 자리 이동 해주신 다음 그리고 기동사슬 2개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하나로 시작을 해주고요. 마커로 첫 코 표시해준 다음 똑같이 한길긴뜨기 3개 중 가운데 코 머리 코에 바늘 찔러서 한길긴뜨기 3코 구슬뜨기랑 사슬 2개 그리고 같은 자리 한 번 더 한길긴뜨기 3코 구슬뜨기 자 이 세트 똑같이 반복해주시면 되고요. 이 세트를 다 뜬 다음은 마찬가지로 이 사슬 2개 있는 이 구멍에 한길긴뜨기 5개 떠주시고 그 다음 단은 5개 중에 가운데 있는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 짧은뜨기와 사슬 3개 번갈아서 해주시면 되겠죠. 13단부터 16단까지는 9단과 10단 11단 12단의 반복이기 때문에 앞에 영상 보시면서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처럼 이번 단 뜨기 전 12단까지 떴을 때 안쪽으로 좀 말린다 싶으신 분들은 이 다음 단 지금 뜨고 있는 13단에 뜨면서 편물이 좀 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손땀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면서 16단까지 전부 다 뜨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트 한길긴뜨기 3개와 사슬 하나까지 해주고요. 마커 있던 자리에 바늘 넣고 배색실로 뜯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몸통 16단까지 다 뜨고 온 상태고요. 9단부터 12단을 한 번 더 반복해서 13, 14, 15, 16단 떠줬어요. 이렇게 떴을 때 모양이 반듯하게 내려오는 모양이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말릴 수도 있고 편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우글우글 할 수 있는데요. 다음 단 챙 부분 뜨면서 이렇게 가운데 코에 이런 식으로 세코 구슬뜨기를 넣어주면서 편물이 펴지면서 안쪽으로 말린 게 바깥쪽으로 펴지게 돼요. 하지만 이런 게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펴놓고 안쪽 면을 스팀다리미로 잘 굴려가면서 눌러주시면 되고 저는 다 뜬 후에 한 번에 스팀 처리 해주도록 할게요. 아니면 다음 단 이제 챙 부분 시작하는 17단 뜨고 나서 스팀을 해줘도 늦지 않습니다. 17단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17단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슬뜨기를 쭉 떠주는 단인데요. 이제 챙 부분은 바깥으로 약간 퍼지는 느낌이 나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사슬 개수만 달라지고 뜨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빼뜨기로 가운데 코로 자리 이동 한 번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기동사슬 두 개 그리고 이 자리 그대로 두 코 구슬뜨기 해줄게요. 하나 둘 그리고 감아서 한 번에 통과해서 기동사슬 두 개를 이용해서 구슬뜨기 만들어줬고요. 마커로 첫 코 표시 해주세요. 자 이제 옆에 코 가운데 한길긴뜨기 머리 코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코에 바늘 넣어서 또 세 코 구슬뜨기 이제 완전한 세트로 가줍니다. 둘 한 번에 통과한 다음 여기서 사슬 두 개만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세 코 구슬뜨기 한 번 더 칭 세 번 해 준 다음 가운데 사슬 세 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슬 두 개 넣는 구슬뜨기 한 번 했고요. 두 번 더 남았죠? 옆에 코로 넘어가서 세 코 우슬뜨기 사슬 두 개 세 코 구슬뜨기 해서 사슬 두 개 넣는 구슬뜨기 지금 두 번 해줬고요. 마지막 한 번 더 남았어요. 세 코 구슬뜨기 사슬 두 개 같은 자리에 세 코 구슬뜨기 이렇게 해서 가운데 사슬 두 개가 들어가는 세 코 구슬뜨기 총 세 번 해줬고요.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그 옆에 코 가운데 한길긴뜨기 머리 코 바늘 넣어서 세 코 구슬뜨기 한 번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사슬을 세 개 해줄게요. 하나 둘 셋 사슬 두 개를 하나 둘 세 번 해주고 사슬 세 개 한 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같은 자리에 세 코 구슬뜨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사슬 두 개 두 코 구슬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사슬 세 개 구슬뜨기 한 번 이게 한 세트고요. 마커까지 쭉 반복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반쪽 자리 무늬에서 세 코로 끝이 나기 때문에 이 이 코가 오기 전까지는 쭉 사슬 두 개 구슬뜨기로 끝이 나게 돼요. 이 세트 마커까지 계속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없이 규칙만 잘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사슬 두 개 구슬뜨기 세 번 사슬 세 개 구슬뜨기 무늬 한 번 쭉 반복해서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트까지 해주시고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구슬뜨기 하나만 되어있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세 코 구슬뜨기 한 개 그리고 사슬 세 개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사슬 두 개짜리 하나 둘 세 개로 끝났으니까 사슬 세 개로 마지막 부분 첫 코 빼뜨기로 연결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다음 코 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빼뜨기 한 번 해서 자리 이동 해주시고 한 번 더 해서 총 두 번 자리 이동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번 단 뜨면서 몸판이 조금씩 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챙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스팀 한 번 해주셔도 되고 마지막에 한 번에 모형 잡아주셔도 되지만 이 부분에서 스팀을 한 번 하고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챙 부분이 이렇게 퍼지게 되면 바닥에 놓고서 스팀 할 때 이렇게 누르면서 스팀 을 해줘야 되는데 챙 바깥쪽으로 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는 게 훨씬 모양 잡기에는 편하실 거예요. 한 번 저도 몸판 부분 스팀 을 해주도록 할 건데 이 부분에서 해주실 게 손으로 이렇게 늘리면서 하시면 안 되고요. 한 번 늘리면 쉽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안쪽에서 스팀다리미로 이렇게 눌러주는 정도로만 안쪽에서 해주시면 겉에 쪽도 여기가 겉에 편물이 좀 차분해져요. 그 방법대로 스팀다리미로 한 번 편물을 정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팀으로 편물 가볍게 정리하고 왔는데요. 뒀을 때 위에서부터 동그랗게 잘 떨어지는 모양이 되셨으면 맞게 해주신 거고요. 이제 챙 18단 떠보도록 할게요. 챙 부분은요. 우리가 구슬뜨기 뜨고 나서 그 다음 단 부분 규칙 보시면 한길긴뜨기를 5개씩 넣어줬어요. 동일하게 해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슬 2개로 떠준 부분은 똑같이 한길긴뜨기 5개 떠주시면 되고요. 사슬 3개 해준 부분은 한길긴뜨기를 6개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빼뜨기로 자리 이동을 시켜준 위치는요. 사슬 2개로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기둥사슬 3개로 한길긴뜨기 1개 대체 해주시고요. 세 번째 기둥사슬에 마커 걸어서 표시해 주신 후에 한길긴뜨기 4개만 더 넣어주면 기둥사슬 포함해서 한길긴뜨기가 5개 뜬 것처럼 되겠죠? 바늘에 실 감고 한길긴뜨기 1개 2개 마찬가지로 계속 이 사슬 구멍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3 4 이렇게 해서 처음 사슬 2개 구멍에 한길긴뜨기 4개 기둥사슬 3개로 5개 처럼 코를 떠줬고요. 이제 여기 사슬 3개 부분 전까지 하나 2개 사슬 구멍에는 한길긴뜨기 5개 온전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사슬 구멍으로 넘어가서 또 한길긴뜨기 5개 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사슬 2개 구멍 총 3 무늬에는 5코 씩 넣어줬고요. 사슬 3개 나오는 이 부분에서는 한길긴뜨기 6개 하나 둘 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이렇게 세트 계속 반복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시작할게요. 한길긴뜨기 한개를 기둥사슬 3개로 대체했기 때문에 완전한 세트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완전한 세트로 넘어와서 한길긴뜨기 다섯 번을 세 번 떠주시고 그리고 그리고 한길긴뜨기 여섯 번 여섯 개짜리를 한 번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세트 아니니까요. 이 세트 쭉 반복해보시고 마커 근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한길긴뜨기 다섯 개짜리 세 번 그리고 한길긴뜨기 여섯 개로 이렇게 끝이 닿고요. 마커 있던 자리에 바늘 넣어서 마커는 제거해주시고 빼뜨기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옆에 코로 이동해서 빼뜨기 한 번 그리고 가장 가운데 코 다섯 개 중에 가장 가운데 코에 바늘 넣어서 총 두 번의 빼뜨기로 다리를 이동시켜줄게요. 이렇게 해서 가장 가운데 코에 21단 시작하는 부분이 왔고요.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이렇게 짧은뜨기와 사슬로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첫 코 자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준 다음 마커로 첫 코 표시해주시고요. 보시면 우리가 짧은뜨기 할 때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짧은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무늬를 만들어줬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한길긴뜨기 5개짜리가 하나 둘 3개가 있고 6개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 6개짜리 오기 전까지는 똑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또 5번째 중 가장 가운데 3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또 가장 가운데 코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줬는데요. 다음 코 보시면 6개의 한길긴뜨기가 나오죠. 우리가 머리 뚜껑 부분 만들어줬을 때 6개 중에 왼쪽에서 두 번째 코 그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넣어주고 이 사이에 한길긴뜨기 두 개가 있는데 이 자리는 사슬 2개로 지나가졌어요.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 3개 떠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코 머리 코에 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2개 하나, 두 코 사슬 2개로 건너줬으니까요. 왼쪽에서 하나, 둘 두 번째 머리 코에 반을 넣어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가 한 세트예요. 또 사슬 3개 첫 번째 머리 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다섯 개 있는 한길긴뜨기 가장 가운데 있는 세 번째 머리 코에 다시 짧은뜨기로 세트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또 사슬 3개 가운데 머리 코에 짧은뜨기 사슬 3개 가운데 머리 코에 짧은뜨기 또 사슬 3개 해주시고 이번에는 여섯 개 한길긴뜨기 나왔으니까 하나, 둘 두 번째 머리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3개가 아니라 두 개만 떠주시고 하나, 둘 건너서 왼쪽에서 두 번째 머리 코에 짧은뜨기 짧은뜨기 사슬 3개까지 자, 이렇게가 완전한 한 세트예요. 보시면 다섯 개 있는 자리에는 똑같이 사슬 3개로 건너가지고 여섯 개 있는 자리만 두 번째, 두 번째 머리 코에 짧은뜨기 넣어주고 그 사이에는 사슬 2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만 주의해서 떠주시면 되고요. 이 세트 쭉 반복해서 마커 근처까지 와보도록 할게요. 한길긴뜨기 여섯 개짜리 코에 짧은뜨기 해준 다음 사슬 3개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마커 제거해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단 이 아이보리색 바탕실로 뜨는 마지막 단인데요. 왼쪽 사슬 구멍으로 빼뜨기 하면서 한번 자리 이동 시켜주도록 하고요. 자, 이제 사슬 구멍마다 한길긴뜨기를 네 개씩 떠주는 단인데요. 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한길긴뜨기를 다섯 개 떠주는 걸 한번 해주시고 한길긴뜨기 네 개를 떠주시는 걸 총 네 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기둥사슬 세 개로 한길긴뜨기 한 개를 대체해준 다음 한길긴뜨기 다섯 개로 시작하는 코니까 한길긴뜨기를 네 개만 해주시면 첫 코에 총 다섯 코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기둥사슬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떠줬으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여기 있는 네 개의 구멍에는 한길긴뜨기를 네 개씩 떠주시면 됩니다. 옆에 코로 옆에 사슬 구멍 넘어가서 한길긴뜨기 넷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 네 번 자 이렇게가 한 세트예요. 처음에는 기둥사슬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완벽한 세트는 아니지만 한길긴뜨기를 이제 또 다섯 개부터 시작해서 다섯 개 한 번과 네 개를 총 네 번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떠주시면 이 한길긴뜨기 다섯 개가 들어가는 자리는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여섯 개 한길긴뜨기 들어간 부분 다음 그 다음에 사이가 됩니다. 여섯 개 들어간 부분 다음 다음 사이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가 오도록 떠주시면 돼요. 다섯 개짜리 한 번 떠주셨으니까 이제 네 개짜리 네 번 떠주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넷 이렇게 또 한 세트 끝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아니죠. 다섯 개짜리 한길긴뜨기가 들어가는 자리는 이전 세트와 마찬가지로 여섯 개짜리 한길긴뜨기 다음 다음 사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트 계속 규칙적으로 반복해 주시면서 마커까지 떠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트 한길긴뜨기 4개로 끝나면 맞게 끝난 거예요. 한길긴뜨기 다섯 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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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바늘 넣어주신 다음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아이보리 실은 다 사용이 끝이 났고요. 실은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시고요. 첫 코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이 꼬리실은 감아서 떠주셔도 되고 나중에 정리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첫 코 표시 해주신 다음 자 테두리는 총 두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두 개 이 사슬 두 개는 바로 옆에 있는 코부터 하나 둘 코 건너뛰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코 하나 둘 셋 그 옆에 코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코 짧은뜨기 짧은뜨기 해주셨으면 또 하나 두 코 건너뛰어줄 건데 이거는 사슬 두 개로 건너뛰어주시고요. 그 옆에 코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다시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를 계속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사슬 두 개 하나 둘 건너서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쭉 한 바퀴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뜨고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트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두 개로 끝났고요. 마커 제거해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빼뜨기로 마무리해줍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단인데요. 마지막 단 테두리 부분 조금 볼록볼록하게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사슬 두 개로 만든 구멍에 바늘에 실 감아서 긴뜨기 세 개 넣어줄게요. 긴뜨기는 이렇게 끌고 나와서 하나 둘 세 가닥 있을 때 감아서 한 번에 통과해주는 게 긴뜨기고요. 첫 번째 긴뜨기 코에 첫 코 부분 표시해주고 같은 자리에 두 개 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긴뜨기 세 개 해준 상태고요. 짧은뜨기 머리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동글동글한 모양이 잡힐 거예요. 또 바늘에 실 감아서 다음 사슬 구멍에 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그리고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 또 긴뜨기 세 개 빼뜨기 이렇게 해서 손으로 약간 모양 만져주시면 볼록볼록한 무늬가 잡힐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마커까지 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트도 긴뜨기 세 개 해준 다음 첫 코 표시해놓은 마커 있어요. 긴뜨기 코가 되겠죠? 이 긴뜨기 코에 빼뜨기 해주셔도 되고 아예 이 짧은뜨기 코 여기 밑에다가 빼뜨기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테두리까지 전부 다 떠준 상태고요. 이 긴뜨기로 조금 힘있게 떠줬기 때문에 침 부분은 스팀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탄탄하게 모양이 잘 잡혀요. 옆에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퍼지는 이렇게 모양이 잘 나오면 예쁘게 잘 떠주신 거고요. 실은 잘라서 꼬리실 돗바늘로 정리해주도록 할게요. 꼬리실은 콧 모양대로 모양을 살려서 정리해주시면 되고 안쪽에서 꼬리실 숨겨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코 사이사이로 통과하면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바탕색 꼬리실도 안쪽에서 숨겨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직링 만들고 남은 꼬리실도 코 사이사이 통과하면서 정리해주도록 할게요. 정리가 끝난 실은 잘라서 마무리해줍니다. 이렇게 뒤집었을 때 챙 부분이 자연스럽게 잘 퍼지게 나왔는지 확인해주시고요. 저는 몸톤 마무리하고 챙 일단 떠준 후에 스팀을 한번 해줘서 한 번 더 스팀할 필요는 없는데요. 만약에 책 부분이 조금 우글우글하다 하시는 분들은 몸통 스팀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책상에다 두고 안쪽에서 이렇게 굴려가면서 스팀으로 잘 정리해주시고 말리면서 편물 굳혀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머리에 썼을 때 모자가 조금 작다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스팀 한번 쐬어주시고 이렇게 손으로 살짝 늘려주시면 사이즈가 조금씩은 늘어나요. 루피실이 어느정도 약간 탄성보다는 물을 조금 머금으면 늘어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작다 하시는 분들은 스팀 쐬어주시고 손으로 잘 늘려서 모양매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팀하시고 말릴 때 이렇게 엎어놓으면 책 부분이 예쁘지 않겠죠? 이렇게 잘 세우면서 말려주시고 모양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루피실로 배색이 포인트인 버킷 앤 만들어 봤는데요. 단마다 무늬가 바뀌면서 규칙적인 기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가볍고 시원한 모자니까요. 여름철을 만들어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